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최근 트렌드까지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배우는 강의인데요 저희가 이거 보낼 때 온라인으로만 보내드려야 돼서 그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도 다 pdf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 볼 때는 좀 책으로 보고 싶다는 계속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강의록을 출판을 했는데 출판을 하다 보면 많이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록을 별도로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게 온라인 강의를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강의 내용을 같이 한번 책으로나마 읽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 전해드린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완전 정품 참고서 같은 강의의 참고서 같은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혼자 자습하는 책이잖아요 그런 책하고 비슷한 게 교보문고에 나와 있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팔 테니까 강의 혹시 어떤 건지 궁금하셨는데 들을까 말까 하셨던 분들은 책만 먼저 좀 구입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앞에서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참 죄송하던 채 채팅창에서도 많고 혼내셔서 제가 위축돼 있었어요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어제 시장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는 뚜렷한 흐름이 우리가 좋아했던 빅파이버가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른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어쨌거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역사한 최고치 지수의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 여러분도 오늘 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을 거니까 작년 시작해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초반에는 시작을 안 봐도 될 정도로 제가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많이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대부분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월가의 의견을 빌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금리 인상도 언젠가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 언제 할까를 한번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에 상승한 것과 다르게 주요 종목이 좀 밀리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조금 녹색 불을 키고 있는 부분이 여기 반도체 쪽 아까 횡보디아요? 엔비디아 횡보디아? 횡보디아? 제가 한 4, 5개월 동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횡보디아 비롯한 반도체가 어제 한번 기지개를 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약간 녹색의 불을 키고 있고요 제가 또 지금 본의 아니기 얘기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하나 또 있는데 에너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엑스모빌이 6일 연속 제가 엑스모빌이 6일 연속 올라가는 흐름들은 거의 몇 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약간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금융도 아시겠지만 약간의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다 보니까 일단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봐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5가 쉬었지만 IT 쪽에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파운드리나 이런 거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업종 ETF를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SOXX나 SMH를 구매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사시면 여러분들 모든 반도체 업종을 다 응원하는 거 회사를 응원하는 게 되거든요 한 번만요 다시요 S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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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SMH SMH 두 가지가 반도체를 대표하는 ETF거든요 이건 레버리지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지만 모르니까 그건 빼고 어쨌거나 그것만 구매해도 매수해도 상당한 수익이 나오거든요 1년 동안 50%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ETF를 좀 활용하시기를 좀 조언드리고요 1등 가장 많이 올라간 1등 업종은 에너지가 무려 4%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뭐 아시겠지만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1.2%로 두 번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어쨌거나 에너지와 금융이 좀 핫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눌려있었고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빠진 업종이 유틸리티가 빠졌는데요 유틸리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업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인데요 유가가 지금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1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고 사우디의 감산이 전망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지금 WTI 유가가 작년도 1월 순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야? 하던 시점 네 그렇습니다 58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브랜트는 60달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워낙 핫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엑스모빌이 본의 아니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한 20% 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혹시 방송을 늦게 보신 분 어제 어제 방송까지 보신 거를 오늘 보신 거는 엑스모빌이 배당이 끝났거든요 오늘 배당 낙임입니다 그걸 보신 분도 이미 배당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3개월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받으려면 네 그러니까 배당이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만약에 엑스모빌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배당 없이 투자해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에너지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보유한 종목 탑 50에 보면 에너지나 뭐 금융 이런 걸 보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부족한 걸 채워가는 그런 한 번의 기회를 삼으시라고 조언드리면서 약간 유가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저는 행보디아는 말을 못 쓰고요 저는 이제 약간의 그런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랜 침묵을 깨고 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뭐 비트코인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뭐 그런 예상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에버코어 ISI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온 게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기가 어디요? 에버코어 ISI? 하나의 아이비입니다 똑같은 아이비인데요 아이비가 아이비에 있을 때 의견을 냈는데 시장 수준의 상위 의견에 탑픽으로 지정하면서 이건 꼭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실적을 앞두고 한 번 사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570달러 후반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아이비들은 100달러 이상을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얘들도 67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나왔거나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건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쉬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라오는 거지 그동안 어떤 룰레이터 종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좀 기지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상 최고치의 2% 아래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한 번만 더 스치면 역사상 최고치 주가도 보지 않을까 지금까지 사실은 제 느낌에는 길게 횡보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니죠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 100% 상승한 종목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약간 쉬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저 1북만으로 보니까 되게 많이 슈트코처럼 느껴지겠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참 안 쉬고 올라온 거냐 그렇습니다 이런 5개월이 5년 같은 거죠 보유하신 분들이 근데 일단은 시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내 돈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데 하여간 최근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왠지 나는 좀 안 되는 느낌? 처지는 느낌이 들어갔고요 괴로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S로더가 일단 두 곳에서 IB에서 일단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내용인데요 GF목원, CHS도 마찬가지 GF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바위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거의 뭐 90달러 70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색조 화장 하시는 분들 마스크 썼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썼는데 이제는 벗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또 실제 이제는 줌 같은 걸 통해서 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화상이 더 많아지고 화상이 또 이게 왜 이렇게 뚜렷합니까?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 화장품 못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걸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더에 비싼 화장품을 좀 쓰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바로 역사는 최고치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에스트로더의 강세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단 메이크업을 못하잖아요 저희 방송은 하면 좋은데 아 분장하고 있는 거? 보통 이제 증권TV는 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이 3% 나올 때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 드러나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어쨌거나 이제 화장한다 자체는 나갈 때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비가 이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고요 이거 이제 비싼 화장품이거든요 갈색병 나이트립해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 이런 것보다는 울타비티 같은 조그만 싼 화장품보다는 어차피 그냥 많이 안 바르는 건데 좋은 거 발라보자 하는 층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이걸 덮으면 피부가 좀 많이 상한 분들이 많대요 이게 좀 공기가 안 통하니까 좋은 걸 쓰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장이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온라인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명품은 오히려 더 잘 팔린다 그게 처음으로였잖아요 지난 1년간 잘 팔린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다 아시거든요 저는 모르겠지만 다 알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못 사줬지만 그동안 못 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번엔 한번 사봐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아름 관련 종목이 드썩인다고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드썩이한 보고서는 밴커 어메리카에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원래 2030년에 폐쇄가 된다고 언급했었는데 2069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어떤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아름 관련 ETF, UR, NM도 주간에 지난주였죠 15%가 올라갔다가 어제 또 한 번 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상 최고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또 대부분 우리아름 주식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우리아름 원자력 발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친환경도 들어가는데 이미 지어진 것을 너무 빨리 폐쇄하는 것은 조금 경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가동 내지는 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그런데 원래 상치보다 39년을 늦추는 그런 모습이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각국의 추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더 보강시켜서 더 한번 유지해보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요? 관련 ETF나 주식이 다 들썩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이름이 UR, NM이에요? 네, ETF, 이 모습입니다 보시기 때문에 딱 이틀 만에 그냥 뭐 이틀 만에 한 번에 그냥 다 커버하는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출에 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아름행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회제가 되고 있다 원래 이제 거의 얘기할 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꾸눅꾸눅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작년 이맘때 비하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런 보고서가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늦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걸 언제 폐쇄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더 연기시키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꾸눅꾸눅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바이든 당선 바이든이 있다는 후보로 올랐을 때부터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실제 바이든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거 지난번에 엑스모빌에 의해서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리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리치? 리치에서 상업료 리치 상업료 리치는 리치가 있는데요 상업료 리치는 더 안 좋은 거고 상가 공동 투자 네 맞습니다 상가 그런데 상업료 리치 중에서 중소는 다를 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낮춘 거예요 대부분 다 대부분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중소용주 리치 ETF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자로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들려고 굉장히 막 기져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리포트 좋고 딱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붉은 선이요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붉은 선이 50일 선이고 2평선이네요 이 녹색이 200일 선인데 지금 주가 50일 2평선, 200일 2평선이 정별로 유치가 됐어요 각이 딱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모습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안 좋다가 분위기 슬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 나와주고 있고 경기 부양책 쏟고 있고 낙빠질 게 없다는 거 더 이상 약간 위기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ETF입니다 이게 ETF인데 연 배당률이 10.2%입니다 거의 웬만한 오피스텔 상가 이거 머금가는 엄청난 배당을 주는 달라로 월세 받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20일 날 2월 달은 2월 20일이 배당 날개이니까 2월 20일까지만 구매하시면 이번 달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1년에 4번 줍니까? 아니 매월 매월 줘요? 매월 월급처럼 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싸이영 프로퍼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싸이영 프로퍼티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파주 프레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많은 임대를 못 낸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많으니까요 혹시 좀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핫한 종목을 고르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좀 약간 늦었다 나는 좀 투자이 늦었다는 분들은 한번 배당 투자로 접근하신 다음에 몇 차 하면 시세 차이? 몇 차 하면 배당 투자? 양쪽을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솔직히 제 지인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대요 왜냐하면 월급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한 10% 들어오면 2억 넣으면 2천만 원 들어온다니까 1년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달러로 배당세만 뛰고 나오기 때문에 15.4% 그거 매일 다 들어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올라올 만한 여지가 있다 이게 팬데믹 이전에 30달러였는데요 지금은 21달러 주가도 쌉니다 주가도 2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못 갔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21달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평범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21달러 또 사는 거에요 주식을 복리가 되거든요 배당 받은 거 다시 투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당의 배당의 꼬리를 물고 해서 나중에 진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당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크게 문덩이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번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업원 리치의 51.6%를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이 테슬라가 15억 달러 구매했는데 다 저는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차량 구입대금도 이용하는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걸로 차량 구입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일상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 프로님은 차량 구입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받는 즉시 달러로 환전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상화가 돼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 받는 건 받는 거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구매할 수 있을까 갖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2020년 작년이죠 10월 21일 날 페이지팔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20%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뭔가 신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향후 비트코인을 구매한 회사로 회사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애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 애플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로 갖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입니다 이 분인데요 미치 스티브라는 분인데 이 분이 지금 이렇게 RBC 캐피털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구매 금액은 50억 달러 달할 것이다 그만큼 사이즈가 있으니까 현금이 많이 저건 워렌 버핏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비트코인인이라고 하면 마시던 콜라를 뱉을 만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라 근데 토비 콤브라든지 밑에 있는 웨슬리 같은 밑에 있는 두 분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핏 집행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비트코인 목표가를 10만 달러 잡아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 20여 개 기업이 이거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실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이거 한 두 달 전이었나요 일론 머스카트 저기 트윗에다가 올렸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수많은 여기 나왔던 분들이 그러면 아마 구매할 것이다 조만간인데 정확히 구매했거든요 일단 이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아니 뭐죠 약간의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런 걸 아셔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 자체를 신뢰성을 주는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뛸 것이고 그게 이제 목표가 한 10만 달러 가지 않겠냐 근데 일단은 애플이 한번 살지를 한번 놔두고 봐야 되는데 일부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10만 달러 못 갈 일도 없겠죠 지금 3만 7천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한 번만 두 배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일단 사기가 어려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목표가를 잡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요 뱅크 오메리카의 하임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분이 국가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연덤을 정리를 했는데요 딱 보시면 일단은 벨기에가 노르웨이가 2025년에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예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년에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이스라엘 덴마크 네덜란드 인도 독일 같은 국가가 뽑혔고요 2035년에는 캘리포니아인데 35년에는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부터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표호로 갔다가 복사하셔서 쭉 보시면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전기차 부품 자금률이 현재 24%인데요 50%까지 올려야 된대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안되잖아요 두 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에 대한 부품 관련 기업들을 많이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바이든의 정책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기업 중에는 LG화학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 약간은 좀 뭔가 어떤 좋은 보상을 주면서 좀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액션이 나올 걸로 보니까 아마 관련 부품주가 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는 어떤 리포터였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도가 여기 30년이 뽑혀서 인도가 그렇게 빨리 내연기관을 금지할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뭐 실천이 중요한 거지 선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국가가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40년에는 싱가포르 스페인 스페인 대만 프랑스 캐나다까지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는 축소는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전기차에 대한 대세는 누구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들어오면 충전할 데가 없는데 그렇죠 아파트 주차장에 그때 못하죠 공원이나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건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원래 내용 아까 제가 문제 드렸죠 첫 번째 금리 인상은 몇 년도 할 것이냐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저기 로비눗의 일단 안 좋은 소식인데요 알렉스 컨지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20살짜리 친구입니다 이분이 로비눗을 통해서 약 70만 달러 손해를 봤어요 이번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70만 달러면 7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손해를 봤는데 막대한 네버리지를 제공한 거죠 진짜 수십 배에 달한 네버리지를 제공해서 이 친구가 옵션을 거래했나 봐요 그다 보니까 이 정도 손해를 남기고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다 보니까 일단 자산은 생을 마감했는데 그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관련한 부모님들이 소송을 질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그 계좌를 뜬 건데 딱 보시면 여기 바인파워라는 게 보여요 바인파워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이 바인파워가 미국 계좌에는 다 보이거든요 이게 각각의 개인들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몇 배를 쓸 건지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인파워 한국으로 치면 약간의 매수 가능 금액 매수 가능 금액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수 그런 거 그런 개념인데 딱 보시면 찍혀 나와 있죠 73만 달러가 찍혀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돈을 못 번대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지금 그래도 저걸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본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증권사라도 잡았을 텐데 뭔가 써갖고 이렇게 큰 소리를 받는데 이게 지금 이게 수가 나오면서 지금 당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 친구를 비롯한 2천만 명이 지금 로빈스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 위험성이 노출된 거 아니냐라고 나오면서 주식이나 옵션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친구가 옵션도 거래했지만 게임 스탑을 거래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고점에 손해가 워낙 컸겠죠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주의해보자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니까요 한번 좀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골드막사스가 처음 금리 이상 시기를 예상했는데요 올해의 1.9조 달러에 의해서 2.5조 달러의 추가 부양인책을 전망합니다 한 번 더 할 것이다 한 번 더 할 것이다 엄청난 돈을 어디서 찍어낼지 모르지만 찍는 거야? 찍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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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추가 부양인책을 할 것이고 이는 경기의 과열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촉발에서 일단은 그런 흐름을 이어진다고 하면서 금리 이상을 예상한 건데요 성장은 이어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 예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 초가 내년 초죠 테이퍼링 예상이 됩니다 자산 매입이 축소가 된다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24년 초에 금리 이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부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로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빠르면 2년 뒤에 말 2023년 말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만 이 골드방사스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 정도는 아프라 2, 3년 남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단정하지 말고 연준에 주고 있는 신호를 분석해야 된다 계속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언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호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또 계속 업데이트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쓸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라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금리가 지금 당장 아니지만 한 3년 뒤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첫 리포트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경기가 또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에서는 안 좋은 거니까 이것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드박사스가 전망이 뭐 전망이 뭐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맞추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보통 한 4% 위트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가 6.3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맞춰져야지만 조각이 맞춰져야지만 금리가 나오는 인상이 나오는 거니까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업데이트가 나오면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요? 저쯤 되면 올리긴 할 텐데 지금 제로니까 제로에서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제로에서 0.25를 올리는 게 올리는 거긴 하고 그게 0.5까지 가도 올리는 건데 금리 0.5가 사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예를 들면 첫 번째 금리 이상을 안 하다가 첫 번째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1년을 뜸을 들었잖아요 한다 한다 하다가 마지막 겨울에 했는데 그런 고통이겠죠 이제 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좀 할 거를 처음 준비하고 그렇겠죠 또 그러면 이제 투만 아이비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빠질지 얼마나 조정받을지 리포트가 나오고 또 개인들도 겁먹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있으니까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오늘 수요 추천해 주신 KBWI 중소형 상업용 리츠 갖고 있으면 경기 좋으면 월세 많이 들어올 거고 월세 많이 들어오면 배당 늘어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라고 속담이 뭐가 있는데 뭐라고 해서 양쪽에 양수 겹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실제 지인이 하고 있어서 제가 다 체크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완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찰스한테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고 또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를 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일단 출발 상황을 좀 보고 간단하게 기사를 보겠습니다 S&P500은 0.23% 마이너스고요 다운은 0.32% 마이너스 나스닥은 0.11% 마이너스인데 굉장히 인간적이죠 오늘도 올라가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져도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가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대체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좀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은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틸레이가 뽑혔는데 이거 대마 관련 주식이거든요 대마 오늘 1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거 찾아보시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게 올라가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마가 허용되니까 매출 늘어날 거다 그 말인가 봐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기사를 좀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S로드러는 비싼 화장품이고요 코티는 싸구려 화장품인데 코티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원래 10센트가 EPS였는데 7센트가 높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매출 역시 매출은 인라인이에요 매출은 인라인 예상대로 예상체 부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좋겠죠 매출이 일단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매출은 16%가 전년동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8%가 빠진다고 합니다 시간에서 자 테이크 투 인터네티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GTA GTA 좋아하지 않죠 위험한 게임이니까 그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그 게임이 지금 게임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했다고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신규 게임 신규 게임에 대한 뉴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발표가 없었다 일단 신규 게임은 회사는 보통 이제 새로운 게임을 발표해야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다른 기업들 체계에 대한 전망체처럼 근데 일단 이 애들은 새로운 게임을 발표 못했다고 하면서 시간에서 4%가 빠진다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 업체입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겠죠 잘 됐겠죠 그래서 좋았죠 쭉 보시게 되면 실적 잘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높이는 그런 모습 보였죠 시간의 3%가 올라간답니다 이런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캐노피 그로스 이게 이제 지금 저기 캐나다에 있는 마리아는 관련주거든요 이것도 보게 되면 손실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틸레이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바이든이 얘기했던 관련 정책 관련 중에 보게 되면 의료형 마리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관련 기업들 고르지 마시고 관련 ETF가 네 YOLO Y-O-L-O YOLO입니다 YOLO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YOLO가 원래 다른 뜻 아닙니까 다른 뜻인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요런 YOLO를 마리아나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고요 마리아나 관련주인데 한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마리아나가 일단은 즐기는 용이 있고 의료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용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즐기는 거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의료용 확대에 좀 동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헤인셀러션 혹시 아시나요 헤인셀러션은 차나 이런 칩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테라라는 칩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칩인데 먹으면 감자칩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식품회사인데 이것도 보통 4cm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과자 같은 기업들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되는 것들은 허시 같은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드시나 봐요 제가 그건 왜 많이 드시는지를 뭔가 왜 이룰지를 못 찾았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 원래 금거질을 많이 해요 근데 단 거를 더 많이 드실까요? 살찌는데? 집에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많이 먹어요 단 거를 많이 먹어서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는군요 확진자가 그렇죠 그것도 좀 일단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 여기 나오네요 사이머 프로퍼티 그룹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에 있는 프레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리치 기업인데요 실적을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관련해서 어떤 그런 렌트 비용 받는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니까요 원래 이제 배째라였잖아요 돈을 못 내니까 근데 일단은 그런 것도 개선되면서 현재는 시간에서 2.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제 리치 관련 기업과 연관된 거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기업까지 봤습니다 마리와나 기업들 올라가는 거 보면 마리와나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는 뜻이고 왜 할까 생각해보면 뭔가 사람들이 의지할 게 더 필요하겠다 그거 아니면 세상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반영된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소비가 왜냐하면 그걸 이제 코로나 블루를 이기기 위해서 피우신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걸 피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좋은 건 아닌데 하지 마세요 하면 더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는 실제 또 허용하고 있는 캐나다가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모여피연대가 또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시각이 아니고 의료용 쪽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욜로 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에서도 산업도 익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내일 오를 쪽 오늘 찾아서 하려고 하면 힘든데 다행입니다 이 프로님께서 재밌게 봐주셔서 저는 세상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글로벌 라이브 할 때 당연히 김 프로님이 하자고 그러고 저는 강력 반대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근데 뭐 재밌어요 공부도 할 수 있고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다양한 공부가 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김 프로 형이 하자는 건 하기로 당분간은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조금 좀 긴 시간 들었네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설 연휴 때는 같이 쉬시죠? 쉬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다행히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an